너랑 나랑 전보다 엄청 가까워진 것 같지 않냐? 아 이러다 진짜 좋아하지면 어떡해? 그럴 일 없어 너 그만 변치 마 너나 변치 마 온전 빡세네 몇 대 째지? 여섯 대 한 대만 될 거면 끝이야 아직 한 대나 남았네 한 대 밖에 안 남았지 알았어? 그렇죠 너 잘 다치더라 까주면 안 돼? 네가 애냐? 야 나 아무 짓 안 했다 시험 망쳤구나? 그래 좋으냐? 나 사람 뭘로 보냐? 너 자기 상황 안 좋다고 다른 사람 때 못되게 구는 거 그거 안 좋은 거다 나 아 그렇다고 울면 어떡해 눈물이 나던 걸 어떡해 그럼 울어 죽고 싶어 그래 같이 죽자 너는 왜 죽어? 너 안 죽어? 너 따라 한 번 해본 소리야 가자 데려다 준다 그랬으면 일찍 와야지 전철 타고 갔으면 벌써 갔겠다 아빠 모셔다 주고 와서 그래 그리고 나 오늘 너 데려다 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빠 딱 모셔다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왜 해 너도 좋다 했잖아 내가 아빠 차 빌려온다 그럴 땐 그때 늦을 줄 몰랐지 20분밖에 안 좋은데 뒤괴물하네 아직 시간 넉넉하거든 긴장되니까 그렇지 에휴 애다 애 근데 있잖아 나 나 이렇게 사소한 걸로 사람들한테 짜증 안 내는데 수제 쿠키한테는 막 내게 되네 이상하게 너한테는 화가 안 나 고마워 데려다 줘서 고마워 떨려 뭐가 떨려 처음 오는 것도 아닌데 들어가자 뭐 되게 애미나 기분해 너 친구끼리 어깨동무 안 하냐 니가 그러니까 진짜 이상해지잖아 뭐가 몰라 이제 알았어 뭐가 이상한지 양손은 어깨 이렇게? 헛도 못하냐 이렇게 잘하는 거 하나 나왔다 야 하나 아니고 이거 말고도 많거든? 자 이제 배에 힘 딱 주고 덧칠 수 있을 만큼 내려가 하체 말고 배에 힘을 줘야지 자 복근에 힘 요나 왔냐? 야 야 야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 가서 아니라고 말해 뭐라 아니라고 말해 몰라 아니라고 말해 어쨌든 할아버지 아니에요 웬일이야 확인할 거 있어서 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확인하고 싶어 너에 대해서 우리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긴 해 이상하긴 해 어떻게 확인할 건데 어떻게 확인할 건데 자연스럽게 간다 내게 온 그댄 봄인가요 아 내 맘을 아는지 그때만 보면 자꾸 웃음이 세어난 그때만 보면